어? 뻔하지 진고야 어? 좀 치는데? 아 보여 보여 인마 느려 느려 프로켈 좀 노력해봐 어! 그럼 그렇지 형 한 번만 살살 아 이게 왜 걸려 너 빨리 썼나봐 가자! 화이팅 화이팅! 자 그래도 아부는 언제나 집중할게요 아부는 무섭기때문에 우후후후후 사멸하리라 아 저 형 나 또 죽이러왔다 저 형 안죽지 안죽지 아프다 바드형 따라오지마 오지마아 어 다행이다 아 바드형 자기 피달면서 나 이 악물고 쫓아오는거 봐 나이스 스무스 스무스 파이팅 오케이 포도 드리블 좋구요 안보여 안보여 암흑 암흑 보이지않은 보이지않은 야 나한테와 투견아 투견씨 나랑 놀자 아 어 워황님 드리블 너무 좋구요 오 너무 스무스한데? 뭐야 뭐야 야 하게 됐고 빨리 깰수도 있겠다 야 카운터 패턴을 도발로 씹어버렸네 워로드님 진국인데 나이스아 자 열려라 너무 스무스하고 우리 자 11시 마트 끝 끝 나이스아 고고 가자 아 잠깐만 설마 스턴 안받고 가니나 아 비열한 일격 없네 아씨 괜찮아 아 나 스턴 하나 없는데 큰일났다 아씨 어떻게 되겠지 뭐 뭐야 오자마자 뻔하지 징구야 아 내 각성질 피해? 속상해 그럼 그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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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라 밖에서 간절한 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콤보 개쩌네 이형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망치앗 어 내꺼 아니네 구슬 구슬 내꺼인줄 아 이게 왜 걸려 넌 빨리 쳤나봐 아 잣됐다 집중하자 아 잣됐다 집중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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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오히려 점토라 맞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